국립암센터가 용인정신병원과 암 극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국립암센터는 4월 15일 용인정신병원과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를 이용해 스마트 진료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세부적으로 기관 상호간 진료협력사업을 위한 인적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, 기초응용정책 분야 공동연구와 자문, 포러밍, 학습 행사 등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공동추진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. 서원광 공립암센터장은 많은 암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불안, 불면,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 중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 비율이 우울증의 경우 20-30%로 일반 인구의 2-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정신건강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. 이유상 용인정신병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센터와 400여개 특허 등록 등 연구 역량을 갖춘 공립암센터와 함께 정신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나 다양한 협력관계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